누가 봐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왕 시청 공무원 두 명이 시청 곳곳을 누비고 있는 현장입니다. 소문에 의하면 UCC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. MZ세대는 알지도 못하는 UCC 공모전이 벌써 12일째를 맞았다는 소식입니다. 지금은 사라진 UCC 공모전이 외왕의 새로운 힙스타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